실종된 치매 노인이 배수로에 빠졌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. 어제 오전 10시쯤 무한군 청계면의 한 배수로 인근에서 실종 신고된 80대 치매 어르신이 민관 합동수색 7시간 만에 발견돼 구조됐습니다. 경찰은 이날 새벽 가족의 신고를 받고 주민 등 130여 명과 인근 집중 수색을 벌였으며, 실종 어르신은 주거지에서 3km 떨어진 배수로에 빠진 뒤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